아유 향수네 은은하니 좋다 언니는 샤넬 람버 세븐 좋아하던가 아유 내가 무슨 향수가 필요해 남들한테서 느껴지는 거나 좋지 아령 전화 없어? 그저께인가 왔었어 언제 온대? 말 없어 여행이 결혼한다니까 빨리 불러드려 오늘 와서 드레스 맞추고 갔어 날짠? 늦어도 11월 초순에는 한대나 봐 잘됐어 그러니까 들어와도 된단 말이야 내가 뭐 저쪽에 소문내 어렵게 간 거 푹 쉬다 와야지 한 달이나 쉬었으면 됐어 괜히 굴고 다니다 프랑스 남자들이라도 반하면 어떡해 언니도 보고 싶지? 그냥 집 너무 조용한 게 싫어 너무 좋고 싶지 않은데 이제 저거는 더 좋지 않나? 그럼, 다시 한번 해볼까? 그럼, 다시 한번 해볼까? 그럼, 다시 한번 해볼까? 감사합니다.